어허! 호호! 아이고! 새우 여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말 좀 나가야겠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해 벚꽃축제 공연을 마치고 오늘 여름 이렇게 뵀는데 물리 쏠친다고 수고 많았구요. 우리 챔주 가수들 같은 분은 노래 투구하고 내려가시면 저희들이 본전을 못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앵콜에 의해서 박수 한번 주시면은 다음 노래를 정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실 챔주 가수님은 정말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전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가수가 바로 챔주 가수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또 신곡을 또 하나 또 네 신곡 이번에 오동가락이라는 노래가 나왔거든요. 사실 제가 어제 진주에 지금 남강 유등축제 하잖아요. 그렇죠. 개천예술제인가요? 거기 남가람 가요제 수천명이 오신거에요. 거기서 어제 초대가수로 굉장한 공연을 방송을 하고 왔는데 오늘 진해에 오니까 또 분위기가 또 그렇죠? 진해는 진해대로 아름답고 진해로 여기가 진해로군요. 여기 바로 진해로입니다. 미소 깊은 곳이죠. 네네. 아주 좋은 곳입니다. 시간상 우리 청에 바쁘시니까 한국청에 듣고 저희들이 보내겠습니다. 좋죠? 한번 청해보겠습니다. 네. 자 엔펄성 오동가락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야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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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앱에 암에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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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행여나 우리 모시려나 어떤 사람을 알았지 이분 이분 긴다리 겁나 레벨매샷 오도 까라 전혀니 가네 전혀니 전혀니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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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그 왕 넌 주실 열두 주래 내 심정 해방장 가네 단어온 늙구 저랄 저랄빛이 너미어서 성진강 성다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 여운이 가네 전 여운이 가네